자 여기 퀄러티 하면 이제 훌륭한 품질이 좋은 이란 뜻이니까 훌륭한 그리고 창의적인 음악적 생각의 발달은 이러한 발달은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 자 학교들이 학교들은 학교들은 설정되어 진다 수동태죠 학교들은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다 아 지정되어 있다는 거야 자 서치댓 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서치댓 은 의미상으로는 so that 과 똑같아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 하도록 원래는 뭐 그렇뭐뭐 하게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그냥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어 월카 하도록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선생님들이 일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엄격하고 리미티드 전체 수식 해주고 있어요 제한된 시간 스케줄 에서 가르치도록 가르치도록 학교는 설정되어 있다 그렇지 뭐 5시 5교시가 음악이면 5교시에 하지 그걸 갖다 자기가 갑자기 느낌이 온다고 하루 종일 음악만 가르칠 순 없잖아 구경수 사과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few precious moments allowed in a week for music instruction 그래서 여기는 원래 위드 분사구문 자리인데 이 위드 분사구문은 그냥 후치 수식 해도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allowed 당연히 pp야 뒤에 명사 없잖아 전명국어가 허락된 근데 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후치 수식 뭐뭐와 함께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few는 준부정이죠 그래서 with few, 준부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without 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없이 그러니까 근데 준부정이니까 거의 뭐뭐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의 그 소중한 순간들 없이 한 주에 허락된 음악 교육을 위해 음악 가르침을 위해 한 주에 허락된 그 소중한 순간들이 거의 없이 엄격하고 제한된 시간 스케줄에서 가르치도록 학교는 정하여져 있다 그렇지 수학을 제일 많이 배우잖아 그 다음에 국어랑 사과탐이랑 영어 이런 거 어? 그러니까 음악 시간이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돼? 한 시간 되나?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along with 모모와 함께 추가적인 부담 훌륭한 콘서트를 그 대중 공연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 콘서트 콘서트를 또 해야 돼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야 미국 얘기야 미국 얘기 미국 애들은 1인 1악기라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돼 근데 또 뭐 그 저기 교양학단에 막 들어가서 배우는 학생들은 좀 드물기네 근데 교양학단에서 고등학교 때 활동을 해야 대학 갈 때 그 좀 가산점 같은 걸 받는 게 있어 미국 애들도 참 힘들어 대학 가려면 물론 한국만큼 힘들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그 교양학 학교 교양학단이 우리나라도 동아리 활동하면은 무슨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미국 애들도 그 교양학단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연주회를 가져야 돼 안 그러면 그 생활기록부에 쓸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 추가적인 부담과 함께 시간은 거의 음악 가르침을 위한 한 주에 허락된 소중한 시간은 거의 없이 이렇게 엄격하고 제한된 시간 스케줄에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못하는데 이런 건 또 다 해야 된대 자 불행이로 이러한 핵틱 정신없이 바쁜 이러한 바쁜 접근방식은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명사라는 얘기죠 접근방식 그럼 여기서 접근방식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얘기했던 가르칠 시간은 없는데 또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 체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무엇에 이건 전치사투야 그러니까 뒤에 ING였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이게 이제 교육 체계야 이렇게 바쁜 교육 체계는 아마도 리스트 최소로 conducive 도움이 되는 최소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뭘 위해?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 그러니까 최소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? 거의 도움 안됨 준부정이라는 얘기죠 연구자들은 증거를 제공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웬절 웬 접속사 분사구문이에요 자 투부정산 이렇게 꾸미는 거야 투부정산 형사정법 뭐 뭐 할 창의적인 일에 대해 일할 더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더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주다의 수동태니까 주어질 때 그러니까 받을 때 능동 비슷하게 되죠 자 이 실험 대상자들 대상자들이 대절의 주어가 여기에요 더 낮은 점수를 유창성, 유연성, 그리고 독창성 실험에서 실험에서 더 낮은 스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게인드의 의미지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증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창의적인 무언가 생각이 막 샘솟는데 더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된다는 증거 용건은 동격절이야 이 대절은 자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가장 오리지널 이럴 때는 참신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독창성인, 독창적인 이라는데 참신한, 참신한 생각을 나중에 창의적인 일에서 빨리 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학생들한테 작곡 같은 걸 해봐라 이런 거를 이제 과제로 주면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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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그 과제를 듣자마자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떠오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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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아 이건 거 어떨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낸다는 거죠 이런다는 것을 학생들이 나중에 빨리가 아니라 나중에야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나 자신의 경험 작곡을 가르치는 것에 아이들에게 작곡을 가르치는 것에 나 자신의 경험은 일화적인 예를 제공합니다 일화적인 예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겪은 그래서 모모 자 또 투부정사 꾸미는데 이 투부정사 형사 정보법은 모모 하기 위안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개념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야 무슨 또 근데 무슨 생각인데 그들은 상당한 양의 이렇게 전치수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는 는 시간을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작곡을 할 때는 라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화적 예시를 제공합니다 요 대절도 동격절이고요 자 그래서 나는 종종 자 요기에는 현재 완료가 쓰인 거고 자 요기 have a difficult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even after 심지어 hours 하면 수시간에 음악 작곡 프로젝트에서 수시간에 일한 이후에도 야 이제 너무 힘들잖아 좀 쉬어 쉬어 학생들에게 이렇게 쉬라고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왜 음악 작곡 빨리 끝내고 국어랑 수학이랑 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거든 자 그래서 컨빈스가 여기서는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다 라는 의미 persuade 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 여러분들은 요거 오른쪽에서 쌤이 써줄게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 창의적인 일 작곡 같은 창의적인 일에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 학교라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학생들 공부할 것도 오죽 많아